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삿꾼은 목자가 아니오.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님으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삿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물이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양일까요? 어떤 분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양인지 짧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그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목자가 구해주고 있죠. 저게 양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구해주는데요. 그런데 가다가 다시 빠집니다. 이게 양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왜 양이냐고 묻지 마십시오. 저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갈 길을 안다고 생각하고 찾아가다가 분명히 점프하면 이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뛸 거라고 그대로 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저런 걸 봐도 또 우리의 삶을 봐도 정말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오늘 이사야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 라고 하잖아요. 양은 또한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약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공격을 당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털을 혼자 깎을 수도 없습니다. 털을 기르면 몇 십 킬로까지 늘어나요.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그게 바로 양이죠. 우리가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의 인도함을 받느냐.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그 꼴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는 10절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그래서 더 넘치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또한 이 세상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또한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번 왜 그런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는 지금 다른, 다른 목자를,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아닐까? 혹은 도둑과 강도의 습격을 당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선배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하던 그 전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 교우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를 가졌냐면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결단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그 부모님도요 좀 걱정이 되었어요.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물론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굳이 목회자까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그 아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없다. 겨우 아들의 마음을 설득해서 신학교 가는 것은 이제 막은 거죠. 나중에 그 아들이 40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얼마 좋습니까? 문제는요.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살다 보니까 굳이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를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죠. 부모님이 보기에도 너무 아들이 물주의주의에 사로잡혀서 너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걱정이 돼서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들 어떡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때 고등학교 때 그러면 그렇게 되셨으면 믿음을 가졌을 텐데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놓고 상담을 하더랍니다. 최근에 또한 기도 요청을 한 어떤 분은 부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아이가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잡아야 되는데 아빠도 회사 승진 문제 때문에 거기에 온 마음이 팔려가지고 그거 뭐 잡아주질 못합니다. 가정이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점점 힘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케이스 다 뭐죠? 도둑에게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주를 향한 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 도둑이 그렇게 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둑은 궁극적으로 마귀를 말해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도둑은 하는 것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가 또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또한 누군가를 삶을 파괴하고 그렇게 괴롭힐 수 있다라고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바리세인들을 말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0장과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9장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눈먼 사람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해석과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10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리세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제자가 아니라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즉 너희들은 지금 문인, 나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강도라는 것이죠. 이 중동에 양치는 상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의 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친 다음에 문지기를 세워서 밤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목자가 와서 각각 자기의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양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문지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세례요안입니다. 세례요안은 예수님을 양에게 또 양들이 예수님께 인도한 그래서 선지자들을 바로 이 문지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도둑이다 강도다. 그래야 해서 양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눈먼 사람의 상황이 어땠는지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웃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 강도와 도둑에 의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피폐해져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전혀 이 바리세인들이 돌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축하해 주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를 핍박을 하고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양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도둑과 다름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의 에스게에서에 보면요. 이 가짜 목자들 목자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도나 다름없는 이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에스게에서 3월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고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며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정확하게 그 바리세인들이 이 눈먼 사람에게 했던 방식을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강도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훔치고 파괴시키는 이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갑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혼의 상태는 지금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충만하시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도둑과 강도 때문에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그 아들처럼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운데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는 상황 그 부자 청년과 같이 가진 것은 너무 많았지만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알지 못하는 혹시 그런 형편은 아닌지요? 양이 마주하게 되는 위협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삿군이 또한 있습니다. 삿군. 삿군은 돈을 받아서 삿군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일꾼에게 마땅히 그 대가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소가 일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돈을 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보다 삿을 더 중요시하게 하고 삿을 얻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삿군은 돈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돈만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들이 바로 삿군입니다. 자신의 이득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는 자들 이들이 삿군이에요. 예수님은 삿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오늘 분문의 12절에 말씀을 하시죠. 결국 이 선한 목자가 없으면요. 양때는 죽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4장 아까 그 말씀이었지만 그 뒤에 보면 내가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장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위해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할 것이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위이시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위이시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에스겔에서는 포로기 즉 다위시 죽은 다음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다위시 돌아온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위신은 바로 다위시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내가 그 목자다. 내가 그 선한 목자라고 그 예언되었던 그 목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따라오면 너희는 살 수가 있어.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다위시 고백대로 주는 나의 목자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목자만을 따라간 자의 고백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보고도 그 다른 곳에 뭔가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기웃거리며 두리번거린다는 사실입니다. 필리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양과 목자라는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가 키우던 암양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암양은요 건강했습니다. 털도 좋습니다. 새끼다도 잘 낳습니다. 왜 그랬죠? 목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암양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목자가 어디를 데려가면 어딘가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자꾸 주변을 해안가를 두리번 두리번 어슬렁 어슬렁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리켈러가 이 양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정뱅이 만화님 어정뱅이 자꾸 어딘가 정차를 못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그 모습 때문에 어정뱅이 만화님이라고 아유 우리 만화님 또 어정뱅이 돌아다니시네 이렇게 별명을 씌었다고 해요.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가 그 양이 바라보았던 그 쪽의 풀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요 황폐하고 메말라서 형편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양은 몰라요. 거기가 더 좋은 줄 알고 기웃거린다는 것입니다. 미련을 둔다는 것이죠. 혹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주님을 붙잡는 척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곳을 두리번 두리번 뭔가 좀 더 좋은 곳이 있진 않을까 나에게 뭔가 더 즐거움을 더 만족을 줄 만한 것이 있진 않을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어정뱅이 만화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의 양은 반드시 그 약속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양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자기 양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냥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양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자기 양을 안다고 했어요. 14절 말씀에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까 양 우리의 여러 목자들의 양이 함께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통해서 목자가 들어온 다음에 다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 양만 데려갑니다. 이 양 우리는 유대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목초지로 나가야 되거든요. 목자를 따라. 그래야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알고 또한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이 목자는요. 양들의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3절에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필리켈러 아까 그 책에 보면 양이 수백 마리가 있는데요.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는 겁니다. 특징이 있어요. 표시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양들을 보면 무슨 양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 가자 하면 또 가는 게 아니라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양이 있고 아닌 양이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양이 있고 아닌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리세인들은요. 주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지 않아서 내 양이 아닌 게 아니라 내 양이 아니라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와요. 마태봉 25장에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라는 겁니다. 알국과 가라지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알국은 알국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을 찬양하는 수많은 희도님은 무리들이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나는 내 양들을 안다. 내 양들을 안다. 누가 주님의 양일까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양은 목자를 믿고 그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갑니다. 양들이 뭐라고요?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가? 그리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갔다가 저녁 집회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들려오는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내면의 음성이었어요. 다위야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단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는 처음 들어보는 음성이었어요. 그러나 처음이었지만 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이 분명히 알았어요. 얼마나 그 음성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너무 감격이 돼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좋은 예가 지난주에 봤던 이 구장의 눈먼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먼 사람은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알아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음성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죠? 신람으로 가서 씻어라. 웬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씻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 그 사람은 내 양이기 때문에 그래. 내 양이라서 내 음성을 알아들은 거야. 처음 들었는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은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정확하게 구장에 대한 십장 해설인 것이죠. 주님이 양이었기 때문에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물론 중간에 핍박이 있습니다. 유두기에서 쫓겨나게 되고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하라. 너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복이 더 풍성할 거야. 주님은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가 그분의 양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담임 전도사로 목회하실 때의 일입니다. 주일을 지나고 원래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논문을 쓰시던 기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남아있었습니다. 사택에 남아있는데 새벽에 1시에서 2시 정도에 갑자기 누가 마당에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웬 중년의 여성이 아이 둘을 양쪽에 끼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 동네의 무당 최아무개입니다. 무당이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무당 노릇하면서 점도 치고 국거리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조금 전 자다가 한밤중에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아무개야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아이들 데리고 칠곡 감리교회로 나가서 모두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거야. 그 음성을 듣고 한밤중에 애들을 데리고 교회로 찾아온 겁니다. 동네 무당이 제발로 찾아왔다. 이런 일이 거의 없는 일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날 새벽 기도회부터 예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신방대원들하고 같이 아버님이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온갖 무당으로 살면서 사용하고 있었던 부적과 방울과 북과 울긋불긋한 옷가지 등을 그가 다 태우더랍니다. 그 다음에 무당이 잘했던 게 뭐예요? 열심히 시간 맞춰 사는 거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이 무당이 영엄했던 것 같아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듣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목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물론 꼭 이런 방식으로 들어야 듣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 얘기나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 읽어보면 좋습니다. 아니면 거절합니다. 내가 그것을 왜 듣고 있어야 돼? 근데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 이 목자의 음성이구나 내가 주님의 양이구나 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뭐 들으려 한다 뭐 노력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양은 그냥 알아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이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처음들은 주님의 음성인데 목자구나 주님이시구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양들은 사도행전 13장에 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 일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왜요? 목자는 내 양을 알거든요. 누가 내 양인지 목자는 알거든요. 선도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되 자기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양들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따른 이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따르십니까? 순정하십니까? 그렇게 가면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른 자들의 특징이 나와요. 로마스 8장 6절에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 생명과 평안입니다. 평안이란 말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평안이 있는 이유가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목자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음성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럼 저는 주님의 양이 아닌 된 겁니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직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바깥쪽에 우리 안에 없는 양들도 있는데 내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도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양우리에서 일부를 데려오고 양우리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데려와서 한 무리를 이룰 것이다. 그것이 16절이에요. 16절 말씀에 나에게는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 산 물이 양때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죠?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클레시아 교회라는 헬라어는요 부름을 받은 무리들이죠. 한 목자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성된 부름받은 무리들 교회입니다. 양들은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공동체 소속이 되어 있던 또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듣지 못했지만 그들도 내 양들이 있는데 지금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썼어요. 미래형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아직 인도하지 않은 그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 교회에서 부하를 위해서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와 함께 연계되었던 그 리커버리 미니스트리 회복 사역을 하는 힐링하우스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노스 캔자스리 지역인데요. 거기는 술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참 많이 사는 동네에요. 굉장히 황폐한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허름한 집을 하나 샀어요. 왜 샀냐면 술 중독자들을 거기서 케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집을 하나 샀는데 이것이 사역이 확장이 되면서 집이 두개가 되고 세개가 되고 네개가 되고 다섯개가 되고 늘어나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힐링하우스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을 전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와서 알파코스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이 중독에서 훈련하는 회복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은 자고 먹고 회복하면서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리기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힐링하우스는 저에게 복입니다. 2015년 가을에 감옥에서 저는 출소했습니다. 저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저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저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로 다시 잘 돌아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람들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옷을 입을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고 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그 회복 미팅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굳이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2016년입니다. 7월 15일에 그 힐링하우스에 조그만 수영장이 있어요. 아주 허름한 수영장인데 80명의 마약 중독자와 술 중독자와 제소자들이 단체로 침례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온몸에는 문신과 보기에는요 참 섬뜩할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고 생명을 얻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이들로 변화된 것을 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정말 생명을 주시고 풍상함을 삶을 주시구나 하는 것을 그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약속에 대한 성취이죠.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2부 세례 때에도 너무나 귀한 간증이 있었어요. 박인진 성도님이신데 그분은 10년간 주목자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분 줄이고 목마른 자의 약자죠. 노숙 생활을 하시다가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거처를 마련해 주어서 거기에서 사시다가 10주 양육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 전에 한 번도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지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한 가정을 이루고 식당을 하며 살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서 파산을 다합니다.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딸과도 인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숙을 하며 술과 함께 세월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길거리 노숙 생활로 신분을 보증할 수가 없어서 취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삶의 희망도 없이 무기력한 상태로 지내다 보니 모든 것이 귀찮아져서 삶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양육을 받고 난 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고시원에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즐겁습니다. 전에는 무료 급식 도시락을 많이 받아 먹었지만 이제는 주의 새벽 선한 사마리아 교회에서 우리 주목자분들 무료 급식을 나눠주는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베풀고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양육을 받으며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저의 필요한 것을 아래고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 하신 말씀들이 믿어집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든든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즐겁게 생활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확신이 허드니 행복합니다. 앞으로의 바람은 건강해서 주님의 자녀로 직장생활에서 관계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욕심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 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2부의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리고 나는 생명을 줄 것이고 풍성한 삶을 줄 것이다. 그 놀라운 약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오늘에도 이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손해목자는 때로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왜 목자가 양을 그렇게 인도하는지 여름에는 때로는 더 멀리 돌아와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원 지도로 가야 합니다. 왜요? 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겨울 시즌에는요 골짜기로 지나가요. 왜 그렇죠? 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목자를 따른다고 하는데 삶의 주님 왜 나를 골짜기로 데려오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먼 곳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저를 왜 이렇게 고원 지도로 힘들게 데려오셨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그렇다고요?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니까 시즌마다 계절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10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늘 매일마다 목자의 말씀과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이든 순정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될 것은 주께서 나를 한 번 더 떠난 적이 없다. 주께서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약속대로 주님 풍성한 꼴과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위서 고백대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고 또한 주님이 나의 목자지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목자인 양 살아갔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어종병이 만하님 양처럼 한편으로는 목자를 따른다거나 하지만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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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며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그렇게 살았던 그 양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궁리를 여겨주십시오.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기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포기하죠? 목숨을 바쳐서까지 양을 구하는데 이리가 다가오면 삭구는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요 목숨을 바쳐서 양을 건져냅니다. 다윗이 목숨을 바쳐서 사자와 곰의 입에 있던 그 양새끼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저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말씀하시든 신뢰하고 순정하여 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신뢰하지 못했으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달아가져 나가기입니다. 아버지 선한 목자에 주면 바라보여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실 때 온전히 주여함에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동기를 가다주시고 주여 보도하라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 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없을 아버지 바라보여 바라보여 곳을 찾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계신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무려감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정보가 되십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주여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양이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너무나 무지하며 우리가 안다고 해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서 가셔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 하시고 이리가 다가올 때에 목숨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양은 나를 안을 읽고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하였으니 주님 주의 음성만을 말씀만을 듣고 순정하는 주의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인도해야 될 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라여 평생토록 한눈팔지 아니하고 두리번거리지 아니하며 기웃거리지 아니하며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시며 온전한 목자 대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놀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와 감사원금과 또한 성경금과 구제원금 건축원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복된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정말 푸른 초정으로 인노하시는 주님의 인덤을 누리는 우리 백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풍정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게 하여 주시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강이 온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해주시고 오늘도 각 현지에서 또한 성교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교사님들과 또한 보내는 성교사로서 중부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교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교의 완성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원장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우르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우르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내신 예수여 우리 영덕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의 그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방함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양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